한국사무소를 공식으로 출입을 시키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로써 SWIFT 지사가 한국의 모든 금융사들 관련된 커뮤니티와 공익사들과 보다 한 발 더 가까이 닿아서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SWIFT 지사가 어떤 조직인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이며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하고자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오찬을 즐기시면서 자연스럽게 질의응답 세션을 가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자분들 중에서 SWIFT 회사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회사에 대한 개요 설명으로 출발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SWIFT는 회사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자면 회원들이 소유하는 조합 형태의 조직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원들이 이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런 상품들을 제공해놓고 있는 조직이죠. 그리고 저희 고객사들을 설명을 드리자면요. 주로 은행들이라든지 증권사들 위주입니다. 여기서 또 증권사들 종류에는 자산운용사들도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밖에 여기서 Central Institution이라고 적어놓은 것은요. 중앙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증권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예탁원이라든지 금융결제원과 같은 중앙적인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에 기업 고객들도 저희가 고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또 기업 고객 얘기 나왔으니까 한국에 있는 기업 고객이 두 개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현재 고객사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뭐하는 회사인지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주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도 금융 메시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제공을 하지만 그 외에도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관련 서비스 및 상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리 secondo 상품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공정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유자와 연결 수 있는 수능으로 매우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유자와 연결 수능을 통해 서비스를 사용해서 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Gracias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좋습니다. 그렇게 공정에 있어서 이 모의점을 고객을 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는 안전성과 또 보안을 다 확보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들로 하여금 자동화된 표준화된 금융 메시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모든 활동들을 저희가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영리 조직이 아니라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합의 정의상 저희는 저희의 원가를 커버하는 정도만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또는 조직사들에게 전가를 하고 있지 이익을 창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 자체 중에 하나가 운영 리스크를 줄이고요. 그리고 또 운영적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또 동시에 저렴한 가격에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희의 업무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많은ика가 George's lat because of our position in financial markets we have a role to also perform in helping to bring the financial community together to work collaboratively to help shape market practice so how financial institutions work with each other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임무가 있다면요. 금융시장에서 여러 공동체 안에서 협업을 가능케 하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임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또 공동체에서 협업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장 내에서 적절한 표준적인 어떤 관행을 수립을 하고 또 표준을 정립하는 데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관행에서 메시징에 이르기까지 표준이 성립이 된다면 서로 편안한 업무가 가능할 테니까요. 그 밖에도 공통의 관심사들이 발생을 할 시에 금융관련된 기관들이 함께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I think an important word on that slide, if I just dwell on it a moment, is the word community. SWIFT is at the centre of a community of our customers in all of those business areas I mentioned previously. And in some respects we play a role of leadership in discussion and in the thought process. HITAC will talk a little bit later about ways we do that. Just as an example, the business forums that we hold here in Seoul and other countries, the Saibos conference which we hold on an annual basis which will be in Hong Kong later this year, these are examples of how we bring the community together to discuss those issues which are relevant to the community. 그리고 또 저희가 이 페이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워낙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들을 함께 어떤 공동체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영역에서 저희가 그런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토론 과정에서 또는 새로운 사고를 함께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저희가 나름 리더십의 역할을 또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황인택 한국 담당 이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행사들도 개최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말에도 저희가 홍콩에서 개최할 예정인 사이버스 콘퍼런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연례행사로서 금융공동체에서 여러 주체들을 한자리 모아서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기회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요즘 기자분들께서 또 수치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몇 가지 회계의 수행사를 소개하는 그런 수치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치 같은 경우는 수치 같은 경우에는ường 2학생들과 있습니다. 수치 같은 경우에만 있는 2학생들과 함께 꽤 관리하는 그런지 같은 경우는 예, 우선 저희가 총 209개 국가에 저희가 진출을 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에 몇 개 국가가 있느냐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한 스위프트에 연료되지 않은 국가는 단 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생 국가가 언제 만들어질지 모르니까 거기에 따라서 변수는 있겠죠. 네, 또 총 고객수를 살펴보시면 8830개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라이브 커스터머라고 써놨는데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 시스템에 액세스를 하고 연결을 하셔서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시고 이 시스템에 쓰고 계신 고객 숫자가 8830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 전송되었던 메시지의 양을 한번 살펴보시면 38억 5,400만 개 정도의 메시지가 서로 교환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10%의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의 회계 연도는 그냥 일반 캘렌더 이열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성장이 있었고요. 참고로 2008년도는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 규모의 메시지 전송량을 보였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봤을 경우에는요. 하루에 약 1,500만 건 정도의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쪽의 회사 입장에서는 15,088개의 메시지가 전송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한 해 동안에 가장 메시지가 많이 전송이 됐던 하루를 꼽으라면 2008년도 10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에 1,786만 건에 달하는 메시지가 전송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ow, a question you might ask me later is why the significance of the 15th of October? It was a few weeks after the unfolding of the Lehman Brothers crash and other things that were happening in the financial markets. so there was a lot of activity in the financial markets at that time in unwinding of positions, deleveraging that was happening, foreign exchange settlements that were taking place. So that's why that particular day was a peak day. Normally our peak days would be at the end of a month or at the end of a quarter. 네, 근데 왜 10월 15일날 이렇게 폭주를 했느냐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참고로 그 시기가 Lehman Brothers사가 도산한지 몇 주 뒤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금융시장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있었고 기존의 포지션을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디레버리징을 한다든지 또는 외환 거래 결제가 몰린다든지 이런 활동들 때문에 그날 하루가 피크를 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게 되면 통상 이렇게 볼륨이 늘어나는 시점은 월 말이나 분기 말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hile I'm on this slide, some comments I might make that aren't actually shown here. If you look at SWIFT's business on a global basis, a little less than half of the messaging that goes over the SWIFT network is related to payments messages. A little less than half is related to securities messages. And by securities I mean equities and bonds, settlements, confirmations, settlements and reporting. And the remaining probably it's about 12% is made up of the mixture of foreign exchange and deposit and loan messages. And the other part is related to trade finance. So let us credit and bills for collection. 네, 우선 저희 메시지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SWIFT 사의 입장에서는 글로벌하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전송 메시지 양의 약간 반에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이 보통 지급, 결제에 관련된 페이먼트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약간 50% 약간 밑도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말하는 Securities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Securities라고 한다면 증권 및 채권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메시지가 전동이 된다든지 결제, 뭐 컨퍼메이션 이런 정보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두가지 종류를 제외하면 남는게 한 12%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대부분 외환거래라든지 수신, 여신 관련된 메시지 또 그 밖에 남는 부분은 무역 금융 관련이죠. AC라든지 뭐 빌과 관련된 여러가지 메시지들이 전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별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분포는 조금 편차가 있댔죠. 그 편차는 어떤 차이로 국가별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냐면 금융시장이 어느정도 성숙되었느냐에 따라서 전송되는 메시지들의 종류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황 의사님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조금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연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발표 부분이 SWIFT의 한국 내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에 몇 페이지만 발표를 하고 제가 황 의사님의 한국 담당 회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원을 구상됩니다. 이 부분은 209 한국의 전통원을 통해 4권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9 한국에서 시켰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109 한국의 전통원을 지급해 23인데도 전통원을 통해 24명으로 서비스로 via 서울 한국의 전통원을 비유해서 제3 pastaody 이용하여 32 Sowjet하는 한국에서 12주로 코로나의 전통원을овых 것으로 전통원으로 전통원을 받았는 24% 채 24%영에서 earnently 한국의 개략적인 개요적 수치들을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프트에 연결된 국가가 209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한국은 전체 전송되는 메시지 볼륨 기준으로 봤을 적에 23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메시지는 한국 고객들이 전송을 한 메시지의 숫자가 되겠고요. 한국 내에 72개 고객사가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72개 고객사들이 전송한 국내외로 전송한 메시지가 총 2,900만 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07년도 대비 9%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아주 화려한 한국의 고유의 사진을 뒤로하고 제가 간단하게 왜 한국에 저희가 이번에 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는지 간단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역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시아 지역이 개설을 한 첫 번째 오피스가 홍콩에서 80년대 초에 개설을 했습니다. 18개월 전에 내부 승리를 하신 내사로 캠퍼스 CEO님께서 새로 CEO로 유명이 되시면서 이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고객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된다. 고객 중심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세우셨고요. 그 결과 고객과 보다도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을 수립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초기 80년대 이후부터 물론 고객과 보다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까지 살펴보면요. 전 세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9개 국가에 저희가 진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저희가 22개 오피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 22개 중에서 8개가 아시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3개의 오피스가 지난 18개월 사이에 개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07년 11월에 몸바이에 먼저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08년 10월에 상하이 오피스가 개설이 되었으며 바로 어젯으로 저희가 공식으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만 서울 오피스가 서울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올해 1월 1일자로 설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그 아시아에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5개가 어디 있냐면 메이징과 홍콩과 도쿄와 싱가포르와 시드니에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счастье I will cover one sentence defines what the strategy or sorry what the vision of SWIFT is in the Asia-Pacific region. very clearly we want to be the infrastructure the supports the development the growth and the stability 네, 한마디로 저희가 아테 지역에서의 저희 스위프트 비전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아시아의 금융시장의 발전, 성전, 그리고 안정성 재고에 지지를 하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아테 지역의 비전이 되겠습니다.